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배가연입니다. 오늘 이렇게 차박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9월 7일에 발매한 신곡,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들려드릴 거예요?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 날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노래 시작해볼게요. 며칠째 아침이 낮이 밤이 경계없이 무너져버린 꼬리 나답지 않대 이건 무슨 소리 You better 배려해야 할걸 조금 더 더 말줄 수 있는 너 얼마나 취하였는지 어떤 걸 고민했는지 뭐라고 말 포기했는지 또 어떤 사랑했는지 나도 날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일 건데 내버려둬 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해 0% 저 그림 없는 하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날 돕는 거라고 지금 너 해보게 지레 딴 눈중 Lalalalalalalala Lalalalala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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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 데라도 같이 해 집에 있는 뭐해 움직일수록 힘이 나는 거래 진시한 드라마 잘 지난 영화 Let's smile Favorite 얼마나 지쳐있는지 어떤 걸 알고 싶은지 뭐 어때야 뭐냐 뭐 어때 할래 더 머릴 비굴고 나도 날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일 건데 내버려둬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어떡해 0% 더 그림 없는 하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날 돕는 거라고 지금 나 회복이 치래 Oh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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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일도 그날도 몰라 몰라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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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대로 그 좋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어떡해 새로울 style 달달이 없음 저 그림 없는 하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내 꿈은 너를 꿈에 지금 난 회복에 7일을 따는 중 회복에 7일을 쌓는 중 아아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요 차박 라이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